지금 전투력은요. 부적을 끼고 있네. 부적 뺏마. 부적 뺏마! 제 유리... 유리... 유일한 풀강이죠. 이걸 끼면 8473 인데요. 여기서 빨간 물약도 먹으면 빨간 물약 빨리 먹어. 먹으면 전투력이 어? 뭐지? 3637이네요. 이렇게 3673 인데요. 몇이라고? 치매나 까먹었죠. 3637이죠. 여기서 강화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돈 엄청 되네. 아! 이렇게 시리니뽕! 다음 그 3천만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죠? 그래서 비듬이 오강했고요. 어우 후달린다. 어? 이거 안가... 버그요? 아니죠. 개꿈껏. 아주 달콤했네요. 자 이래서... 3677까지 됐네요. 야 이거 다 묶어가면 3600... 3700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지금 뇌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계산기를 켜볼게요. 여러분. 굳이 지어 짤 필요 없습니다. 자. 계산기 여기 있죠? 자 지금이 3677이잖아요. 자 여기서 3637을 빼면 40이 올라가니까 지금 40 올라간 거죠. 이걸 왜 계산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에서 별걸 다 계산하고 있죠. 뇌가 안 돌아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면 3717까지 올라갈 수 있네요. 아주 이뻐요. 미친 거 아니고요. 방진강 너무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드디어 이제 다 뚝가 펼 거예요. 어딜 말이죠? 바로 증명기타 갈 말이죠. 아 현재 증명기타 깔려고요. 아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주 많다보 때 터졌죠? 네. 아휴 내 손가락 씨. 토벌건도 그지 됐습니다. 토벌건도 없죠 이제. 참고로 지금 스토리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래곤을 무찌르지 않았는데 딱 10번만 시도하고 반경 안 꺼요. 안 나오면 알게요. 어 이렇게 많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댄벼. 딱 10번 갈게요. 아 좀 나와줘라. 음? 주추봐. 두 개. 정말 감사드리겟. 찡긋. 5개라닛. 개꿀. 반갑이요. 참배요. 응. 디테니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음. 불리자 뚝가 펼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나와요? 그치 그치. 여러분 이거. 그. 어떻게 나와요? 반가워요. 하니바람과 미들레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거. 불리자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잡고 싶은데 어떻게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아니. 계속 안 나오던데. 이거 한 50번 했는데 안 나오던데. 맨 도망쳤어요. 귀찮아서 이제. 나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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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에 나온다. 50번 했는데 안 나오더만. 천두증, 상대 종류 등을 하나가게 할 줄. 보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것도 안 하겠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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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는 뭐지? 여기 불은 넣으면 죽을 거 아니야? 불 빼고 늘지. 아 불 빼고 늘 수 없는데 나중에. 아 20마리 늙지. 어.. 엉엉 그냥 막 넣고 있죠? 엉엉 엉엉 허허헝 어 생방송에 뜨버리네 어 뭐야! 어! 징각을 했잖아! 다 버려 이것들아 어딨어? 똥이 어딨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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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가 나감마! 우리 재피로스 어.. 너 나가! 어 이게 있구나! 이게! 어 몰랐네 어 이렇게 어 가면 깨겠지? 많이 키웠더니 뿌듯하네 죽빵 때려오겠습니다. 다 맞춰야 돼 이거? 그렇지 이제 아 아닙니다. 못 들었죠 여러분? 네 차프라인은 그것들이면 안 돼요 크림을 약 다 끼고요 귀찮으니까 크림을 약도 끼입시다 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물약하고 아무거나 끼고 네, 물약하고 아무거나 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좀 테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씨를 어디서 봤어요 나 이거 TV에서 봤어 물약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어휴.. 이 놈이 생방송 각을 아는구만! 역시 시공의 폭풍은 최고야! 네 죄송해요 채팅창 못보고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제발 오늘 보내고 오딘에 대해서 잘했어요 네, 오딘에 대해서 네 못보고 있죠 당황해가지고 여기 막 끼고 있죠 이거 언제 다 보고 갑니까? 이거 아우 이거 노가다네 노가다 이거 저장 안 되나? 아 다행히 여기 진각이 몇 개 없었는데 아 하나 있었는데 추가해줘서 감사해요 솔라 귀엽죠? 네 귀여우니까 빛이 묶여주고요 옵션 안 보고 끼고 있죠 아 나 이 내 이때리 위에서 크림을 약을 챙겨놨죠 생방송에 똑같은 두 개야 아 진짜로 불화가 아니고 제가 녹화방송을 했었어요 녹화로 스토리 녹화하고 있는데 아니 5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50번 셌어 그래서 아우 짜증나 해서 에이씨 뭐 생방송에 뜨거지 뭐 하면서 안 뜨면 뭐 다시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생방송 켰어요 지금 컨텐츠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컨텐츠는 있는데 목이 아파요 그래서 오래 못하고 있는데 이거 1번에 목을 감싸고 있었는데 좀 나아지긴 했어요 조심히 네 병원을 갈려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감기 기온은 별로 없어요 감기 조심하라 하셔가지고 진짜 감기를 조심했거든요 면접 오란데로 안 갔어요 이직하는 데라 경력직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타의사 발언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어 여러분 보신 강림도 있어요? 아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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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 앞에 해피해요? 아 앞에 해피 아 앞은 해피였어? 어 어 제 이 방이 템 많이 있습니다 아 아 땅 위주로 어 아 포폰도 마침 앞에 근데 파워드래곤은 몸빵이 아니잖아요 이게 딜인데 세 아 코 음 어 어 어 아 음 분명히 탔을 때 근데 바로 끝났죠? 늦어도 공격이네? 아 이거 보여야지 막 끊은 거 하지 이거 안 보이네 그냥 갑시다 아 솔라가 이게 공격이 아니겠구나? 공격인데? 아 나 하나도 모르겠어 아 지금 당황했어 지금 아 야 이 제피는 뒤로 빼야지 미쳤지 그냥 아유 진짜 삔짱질 뻔했네요 죄송해요 제 피로 앞에 갔더니 아 이게 앞에들이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애들이 떼요? 아니 아니 대신 맞아줘요 아 네네 공공공 공공공 재문많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어머 스크림받게 이게 이게 빼야되 아 이게 아니라 이게 뭉글긴다 아 모르겠다 이거 정신이 아득해졌어 아 이거 처음에 죄송해요 여러분 한게 아니고 지금 처음 하는거에요 50층 증명에 따라 가봤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스크림라 문자공 깨기 때문에 대충해서요 잠시만요 그리고 회피하고 회피 물량 회피 물량이 왜 이렇게 없지? 야 여기 이렇게 납시다 아 저 증명에 타겟 써야되는데 죄송해요 얘 쟁기까지 납시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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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방.. 방기? 잠깐만요 공격이 필요없는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죠 예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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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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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도전 땡 公itet 고객님 대빵 와 공격이 Sky 전 orted Weird blacks 왠지 보ặc 했 Reporter ท장 제 피가 두 마리네? 아무튼 도망 맞출게 여러분 지루하시죠? 저 오죽하고 있습니다 저 오죽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내가 지금 어? 어 어 딜도 좀 해야지 체력 두개 끼고 많이 먹으길 잘했네 몸빅 짱짱하다가 아 넌 이거 안되네 죄송해요 혼자 말하고 있잖아 정신 나갔고 있잖아 아 이거 회피몰라 좋게 구워야겠네 저렴 방방방 야 이렇게 많이 준빈데 모자르네 아 안 모자르구나 어 믿음이는 믿음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라라라 미친거 아니구요 흔한일이 당황하지 아 진짜 많이 켜는데 맘에 드는데 하나도 없네 아 아 방어 끼고 체력끼고 체력끼고 호요 호요 여러분 그 너무 이상하게 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깨겠죠 뭐 이렇게 좋은게 많은데 아님 말고 여러분 불편하시죠? 공 300능력 공각 속 많이 쓰신거니까 진각 말고 아 그 그게 뭐죠? 아 에 죄송해요. 금방 해볼게요. 금방 해볼게요. 아 300이요? 300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포이셔밤 어쩜 5개요? 어 어 네. 오 300 넘었는데? 300 넘었는데요? 네 일단 답해주세요. 다 볼게요 여러분. 눈이 하나, 눈이 아 두 개구나. 눈이 두 개긴 한데 헷갈릴 수 있어요. 어 300을 넘겨라. 얘는 진짜 올밤이요. 이래야 겨우 넘겨네. 방어만 다시 보세요. 이게 안되네. 네. 아 300 넘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얼떨기를 맞췄네요. 여러분들 좀 많이 지루하시죠?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는 왜 여기 있냐? 아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 있어라. 여기 뒤에 짱짱하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 고객님? 너 방어막히다가 끝나실 것 같은데요? 이 몸방하기에 좀 부적절하지 않나? 아이 모르겠다 이게. 검정질이 아득해졌죠. 나 그냥 합시다. 어떻게든 깨겠지 뭐? 이종도 했으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흠 Causeロ哥 이거 또 뭐해. 어 이거 또 방망기게 생겼네. 자 얘가 일단 하이라이트죠. 네 아... 아... 아이고야... 아이고 두야... 아이고... 겁네... 아... 야 뭔... 왜 몇번하면 다 날아가겠다 이거... 언제 다 껴 이거 미치겠네 이거 미치고 파삭끼겠네 저장되는거죠 이거 나중에 또 해야돼 이거? 시공에 빠져버리고 말지 이걸 미치겠네 아우 잠깐만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방어는 충분한데 몸빵하자 너 다 껴 그냥 체력돼지대자 체력돼지대기엔 이게 짱이죠 체력....체...체...체.... 이웨...의 이천... 역시 이천살이 최고지 아니 방어오라던 솔래발 잡죠 이 정도라... 공격유라고 다 공지하네 아까 앞줄은 다 몸빵이라니까 몸빵하자 아이고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답하시죠? 네 비슷한 사람처럼 고급 레스토랑이잖아 블리자드 무시합니까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25분 걸렸어요 그거를 저기 실화는거 이런 사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시라로 미칠뻔 큐전인데 미국에서 샤워라고 나왔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아 이건 이거 하면 되지 경쟁력 그리고 진각대로 신경써서 줄게요 아 이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 다 챙기면 거지래요 제 생일 챙겨주시면 나중에 추첨으로 꼭 챙겨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원씩만 해도 100만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궁금한게요 굉장히 여러분 딜러는 어떻게 맞춰요 딜러는 어떻게 맞춰요 천원이면 천만원이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 공은 공이 크리 3개 아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대제파스입니다 띠기기 자 가봅시다 반가이유 냥냥 알교에요 교배 나와주세요 아 뭔소리야 어 크리 3개죠 네 크리 3개 안예쁘다 이렇게 아우 칠기기 잘했네 얼뜰결에 짜극질했죠 아 이게 아닙니다 뭔가 진각이 모자란 것 같은데 몰라 일단 딜러부터 어 어 어 일단 진각부터 이쁘게 맞춰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겉절이죠 짜리짱 김치전으로 맞아볼게 아 이게 아닙니다 어 아 응격 응 응격 대박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저거 맞으면 훌드러가지고 깨닫고 있다 괜히 400인데 크리가 몇이야 이게 야 이거 진짜 흚뚜려맞겠네 아 아 이제는 쩌리장들이니까 뭐 깨겠지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내가 맞아도 죽었다 그냥 근데 너 평창 아니냐 니가 왜 여기 있어 어 어 몰라 이 망해 자 빈 늦었어 아 저 체력형인데 아 아니 아니 깰거에요 깰거에요 아 손을 저것 때문에 지겠다 아 이게 체력형인데 안 보여가지고 못 뺐네 아이고 네 일단 깁시다 네 어 이 정도면 깨겠지 네 이 정도로 파밍 열심히 했는데 아 그냥 똥꼬 빠지고 어 못 들었죠 네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귀 세척하고 어떻게 그게 나을거에요 아잉 앙 빨리 좀 껴줘라 이거 자동으로 끼면 안되요 세팅 저장하면 안돼요 좀 UI가 불편해요 다 낀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이진 리버 포폰 그리고 포메쿨 그리고 위드 미 너와 함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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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신용 그리고 chat 그리고 그리고 로제신용 그리고 킨더 그리고 그래서 패 버려야죠 지금 아 시곽이 폭풍 으음 블리자드 이 옛날에 다이가 500개 줬던거잖아 지금 깨고 있네 500개선 다이가 500개인데 야 모르게 소리가 여기 불고 없어 때리는 소리 없어? 야 여기 있구만 퐁 퐁 어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놀랐네 아 죄송해요 뭘 누른거야 어 블리자드 집중 세네 퐁 퐁 퐁 퐁 히 효과음을 내가 목을 매고 있네 잠깐만 잠깐만 미치는거 아니지 아닐거야 아 얘가 여기있는거 자체가 에러에요 얘네들이 어 제발 이겨라 여러분들 파워레인저 보신적 있나요? 네 항상 정의는 승리에요 왜냐면 네 아 100대1은 못이겨요 히힣 히힣 김두한도 못이겼다구 잠깐만 저라 누구야 아우 깜짝이야 또 나오고 달려 시공에 빠졌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짜잘한 애들 다 죽었거든요 이제 믿음이 앞에서 잘 붙여주죠 고대신형 잘 붙여주고요 자 킨덕 포이진 리버 그래 포폰 인간성기사 뿌 뿌 뿌웅 자 이제 잘 때리고 있죠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주 쉽네 내가 발가락으로 해서 깨게 생겼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몸빵 3명 남았거든요 좀 좀 그래요 믿음이 와아 가운데에서 거의 그냥 혼자 다 버티다가 죽었네 말하니까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내가 못 깨면 내가 치르다 끝났습니다 아 알이나 주지 아 센스없네 방송각 못하네 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럼 더빙이 해야겠죠